안녕하세요. 오늘은 22, 32카운트 4, 앱솔루트 비기너 레벨에 태그와 리스트 할 수는 없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, 오른쪽으로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크로스, 사이드, 셔플,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, 락백, 리커버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왼쪽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크로스, 사이드, 셔플,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, 오른쪽 4분의 1 턴하면서 락백, 리커버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오른발 크로스 놓으면서 뒤에서 앞으로 왼발을 스윗, 크로스, 스윗, 셔플, 박스, 턴, 크로스, 백, 오른쪽 4분의 1 턴, 사이드, 투게더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4분의 1 턴하면서 케이스 스텝 하실거에요 오른발, 포워드 스텝, 터치하면서 박스, 백, 터치하면서 박스, 오른쪽 4분의 1 턴, 사이드, 터치하면서 클랩, 사이드, 터치윗, 클랩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어서 하시면 되요 땡큐 파칭 1, 2, 3, 4, 5, 7, 8